다 때나 떨리는 게 무서워 죽겄네? 해가 약간 지루한 거 하니까 더 무서운데? 내 시야가 꼭 어두운 느낌이 살짝 흔드네? 저희는 오랜만에 가족 휴가를 가요. 부산으로 여행을 갈 거예요. 지금은 동생이 이렇게 운전을 하고 있다고요. 이따가 이제 제가 운전을 할 거예요. 이거 봐. 예쁘다. 우와. 갑자기 저걸 왜 사귀지? 너가 진짜 오랜만이야. 얼마나 잘하나.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게 뭐야? 한 끊어버려. 모을 때 다시 한번 해보자. 포개도 있을까? 알았어, 가보고 있어. 내가 지금 백신 맞아서 팔을 못해. 백신 맞고 그렇게 격하게 하시면 어떡해. 너무 예뻐. 쫌쫌쫌쫌쫌. 제 가방이 왔어. 도착을 했어요. 제 아까 저, 저, 저. 아, 508, 509? 야호. 우리가 어디 갈 거야? 우리가 508 가자. 오케이. 됐다. 예. 들어가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따라라라따. 뭐? 하야. 고쳐질 거야. 아 귀여워. 어 괜찮은데? 욕실도 많으니깐. 우와. 욕실이 진짜 날마는데. 맘에 든다. 와 이렇게 땅바닥에 앉아서 밥 먹는 거 진짜 오랜만이다. 이거 뭐예요? 매운 갈비쯤? 조금 맛있긴 하겠다. 조금. 저는 드디어 4시간에 달려서 부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가족들이 다 운전을 할 수가 있어가지고 한 명씩 돌아가면서 운전을 했는데 도착하고 나니까 10시가 돼가지고 식당이 웬만큼 문을 닫았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약간 술안주 같은 느낌의 매운 갈비쯤을 방금 막 먹고 이제 오늘은 이렇게 하루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기까지 와서 뜨개질을 아시죠? 전 뜨개질을 사랑해요. 그래서 뜨개질에 빠졌어요. 그래요? 하시는 건 많이 못 보셨겠지만 자꾸 제자리인 거 같은 건 기분 탓인가? 왜냐면 했다 풀었다 했다 풀었다. 이 시간이 너무 좋지 않니? 왜? 이렇게 광고를 여유롭게 볼 수 있는 시간? 맞아. 어 쇼미 끝났네? 짠 아침에 갉았어요. 오늘 눈 감았다 뜨니까 아침에. 자 이제 준비를 해볼까요? 언니 파데 바를 때 어디부터 발라? 나? 볼다고. 왜? 나도 눈밑. 눈밑부터 바른다고? 너무 잘 안 칠해지지 않아? 난 일단 그림 그릴 때도 그렇고 넓은 면적부터 채우는 편이야. 아 진짜? 그게 맞긴 하지. 미술 선생님 모먼트 나왔어요. 미술 선생님 모먼트 나왔어요. 늦었다. 이제 미래가 이렇게 안 추리나? 저희 늦어서 빨리 준비를 하고 나가도록 할게요. 입술도 못 발랐네요. 입술도 못 발랐네요. 착하게 살고 했어. 착한 거하고 바보 같은 거하고 틀린 거 아니야? 그럼 바보 같은 거 살고 뭐해? 와 도착했어요. 나 지나갈 거야? 고양이. 귀엽다. 샷샷. 저 어린 왕자랑 사진 찍으려고 줄 서 있는 거야? 여기 집에 그렇게 난감이 없는 거구나. 샷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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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왕자 사진을 찍어요. 그러면 우리가 야. 엄마 아빠가 여기 계단에서 찍고 우리가 쪼그려. 쪼그려? 그럼 얘 걸어서 마을. 수를 써야 하는 거 아니야? 샷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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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샷. 샷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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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좋아. 잠깐만. 하나, 둘. 하트 좋아. 하트 한번 해주세요. 아니, 이렇게 높이 해줘. 됐어. 내가 뭘 하냐니? 모르겠어요, 못 들었어요. 천천히 가라는 것 같은데요? 천천히 가래요. 오늘 자갈치 시장이랑 어울리는 옷 입고 왔네? 저희 자갈치 시장에 왔는데요. 너무 귀가 빨려서 동생이랑 도망치듯이 나왔어요. 엄마, 아빠가 지금 사러 가셨습니다. 아무리 게임하겠다. 무서워. 나 노량짐도 잘 못 간단 말이야. 나도야. 노량진 가면 도망치듯이 나와. 썬낙지랑 이건 뭐지? 오늘 봐. 멍게랑. 우와 미쳤다. 진짜 많다. 자, 이제 먹자. 잘 먹겠습니다. 다 찍었어? 네, 잘 먹겠습니다. 이게 뭐였지? 뭐가 전어야? 전어, 광어, 바라볼까? 우리 너무 잘 찍지 않았어? 응. 뒤에 마을 찍었어. 근데 이거 전어이 왜? 뼈 같은 거였어. 비닐 있냐? 비닐 있대나? 우와, 베다 베인. 자갈치 크루즈다. 우와, 반짝반짝 너무 예쁘다. 저희는... 내 눈. 저희는 밥을 다 먹고 이제 호텔로 체크인하러 갈 겁니다. 덤. 화티는 중심은 안 돼요.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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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소린데. 엄마 방 구경.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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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웃냐? 우리 쫓겨남. 일단 앉기 전에 사진 좀 한번 찍혀. 와. 너무 예쁘다. 따라라라. 와, 샤워 버스가 너무 신기하다. 그치? 와, 비가 너무 예쁘다. 와, 저 케이블카 보이는 것 봐. 여기서 한번 찍고. 미쳤어. 와, 케이블카 보이는 거랑 이 바닷가 보이는 거 미쳤어. 이렇게 너무 예쁘지? 어. 저는 호텔로 들어왔고요. 양치를 하고 있어요. 와, 짜잔. 오늘은 어제보다 방이 훨씬 좋아요. 이렇게 보시면 화장실이 약간 약간 요상한 느낌. 이렇게 문을 열면 여기가 샤워 부스인데 여기가 문이 없는 줄 알았어요. 여기는 화장실이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렇게 해서 화장실 문을 닫을 수가 있답니다. 하여튼 이래나 저래나 이상하다는 거. 약간 깨는 느낌. 하고 이렇게. 이렇게. 여기가 진짜 마음에 들어. 진짜 이쁜 것 같아. 그리고 이거 쇼파, 아니 쇼파가 아니고 침대 있잖아. 침대 좀 무섭지 않아? 그니까 침대에서 굴르는 사람은 무서울 것 같아. 떨어지잖아? 그럼 최소 내진탕이야. 귀여워. 우와 그림이다 그림이야. 몹시 예쁘다. 짜라란. 근데 저희는 케이블카를 타러 갈 거예요. 방금 창밖에 보이는 케이블카를 탈 겁니다. 와 바다 땅. 와 니 트리거다. 바다다 강아지다. 바다다 강아지다. 바다다 강아지다. 바다 강아지. 저희는 케이블카를 타러 갈 거예요. 케이블카는 몇 분 걸려요? 몰라. 모르겠어. 그래요? 제가 대칭 찾아봤는데 우리 지금 완전 상반신을 보고 오시나 봐. 그러니까 여기 완전 캘리포니아야. 나 작품 찍었어. 너무 예뻐요. 나 작품 찍었어. 사랑. 오. 저는 fool. 이런 skiing, 이런경기.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나 더 멈추지 마세요. 우와! 우와! 색발라! 왜 색발라! 왜 예쁘다. 바다 봐. 아니 여기는 근데 너무 바다가 사실 하나도 안 무서워. 그래 이게 뻥 뚫렸다 생각하면? 뻥 뚫렸다 생각하면? 혜정 싸고 생각은 못하겠는데? 이거 마음에 안 드세요? 네? 굉장히 마음에 안 드시는 것 같은데? 눈을 똑바로 못 뜨겠어요. 왜요? 네? 빨리 오세요. 아 공룡이 움직여요. 아 공룡이 움직여. 아 잡아먹고 있는 중이래요. 안 움직여 갑자기. 왜 안 움직여? 어? 속에 풀팡을 봐. 왜 그래 위치 서서 또 앉았나 봐. 해 볼게요 진짜. 아 누가 닫았어? 내 말이. 뭘 그렇게 열심히 드세요? 펀덱이요. 펀덱이가 너무 안 찝혀서 젓가락처럼 해무서 먹고 있어요. 개꿀인데 진짜? 저는 너무 힘들어요. 이제 지쳐버렸어요. 그래도 행복하시죠? 아니면 이리로 가야 된다니까요. 길이 안 연결돼 있다고. 아 진짜요? 아까부터 똑같은 말 계속 번복하게 하고. 아 기린 줄 알았는데. 아까부터 왜 이래. 그러니까 여기로 오고 싶다고 했겠지? 어. 길 아닌 줄 알았어. 아까도 계속 얘기했는데. 아 길 아니라고? 거기다 얘기하는 줄. 근데 이게 귀 옆에 마스크가 휘날리는 줄 했다고? 이거 봐. 이리로 써봐. 이제 오늘 하루 끝내고 싶다. 맛있어? 응. 줄까? 한 입? 아 싫어. 왜 이렇게 사람들이 펀덱이에 맛있음을 몰라주지? 너무 속상해. 고덴백인데. 고덴백인데. 고덴백. 언제 어디서든. 헌대기 먹는 사람. 털어놨네 털어놔. 오멘지. 더베이. 아니 저게 다 더베이인가 봐. 약간 그건가? 상가 이런 거 아니야? 복합 쇼핑 뭐 이런 건가? 그러니까. 이거 뭔가 되게 화려하긴 하다. 예쁘다. 다들 바다가 보이니까 1층에서 먹나 보다. 자 짠 하세요. 하나 둘 셋. 근데 한 입 마셨어. 짠. 짠. 드디어 쉴 수 있다. 빨리 눕고 싶어. 왜 이렇게.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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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왠지 이런 춤춰야 될 거 같아. 밖에서 나보여. 왜 이 선생님 안 조심하고. 네 아빠. 예기야. 네. 여기 와서. 네. 대마을 사사사 보고. 네. 네. 그리고 샤워해래. 더 근무하는 사사사 안 봐요. 아빠. 아 이러면 할 거 같아. 응. 운전은 아빠가 다 했는데. 왜 우주가 피곤하대. 아니 이게 무슨 도마도 없고. 도마. 도마가 있어요? 도마가 없네. 아 그래 거기다가 깍지 진짜. 그냥 쩍 열면 됐거든. 진정. 참을 더 못 채우고 마흡들을 내려갔으세요. 뭐 내려왔니? 엄마. 여기 제가 멜론 흘려서 조금 끈적끈적해요. 아. 왜? 멜론은 왜 이렇게. 왜? 예쁘게 못 깠어. 왜 예쁘게 깠어. 멜론 씨 뭐임. 어이없어. 열심히 깔 때 그럼 진은 자고 있다가 장난하나. 어이없어. 와우. 여기 콩콩 모르는데. 다시 가죠. 자 여보. 우리 앵그리어 우리. 아. 앵그리 버즈야 앵그리 버즈. 예스. 아빠. 자 짠 합시다. 짠. 마지막 밤을 위하여. 위하여. 잠시만. 위에. 좀만 아래에서 여기 파이널에게. 다시 했어요. 어머 위하여. 마지막 밤을 위하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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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원자 타시면 어떡해요. 아. 음. 너무 발라들다니. 음. 멜론이 너무 달아. 너무 맛있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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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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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근데 하나도 안 보여. 아 근데 되게 부드럽다. 어 되게 부드럽다. 예쁘다. 저희는 세탈을 했어요. 역시 우리 탈주닌자. 탈주닌자 맞지 않지. 어. 아 너무 예쁘다. 다리 색깔 봐. 아. 백 덤블링. 백 덤블링 해버린다. 백 덤블링 해버린다. 백 덤블링 해버린다. 정말 예쁜데요? tylko. 그래서 점프하게 찍어볼게. 예. 예. 다시다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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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헣. 아 힘들ge 못해. 다이어트 하나도 못해. 아이고. 왜 이제 들어가는 거지? 이거 몇 분 해야 돼? 3분 3분? 완전 짧네 여기 끝자락에 있는 거 있어? 내 맘 이리 와 이리 와 아침에 놀랬다 이거 너무 웃긴게 맨날 입을 안 벗고 위에서 이러고 자 사진 봤을 때 뭐야? 이거 맛있어 엄청 배송중인 거기보는 게 빨리 시원할 수 있다 아 시원하다 바로 죽겠어 일시대 사랑 오늘의 소식 어우 이거 좋아 좋아 그럼 저희는 준비를 다 하고 밖으로 나왔어요 오늘도 어제처럼 엄청 바쁘게 준비하느냐고 찍지도 못하고 또 잽싸게 나와버렸어요 해운대인데 진짜? 그 웨딩홀이랑 완전 가까운데 그래? 아 예뻐 아 뭐 들리려면 들려 있잖아 우리 시상의 신분님의 마음속의 자리에 전달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상의 신분님의 마음속의 자리에 전달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상의 신분님의 마음속의 자리에 전달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집으로 갑니다 뭐가? 아까 유포 드린 거 3번 passer 마지막 Mushroom 304Kg 금지 과자마자 광대한 부산 광대한 공born